이제 천안이 가라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. 새로운 바람을 끝없이 불어넣어 도시의 심장을 오래도록 두근거리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 온 시민의 기대를 품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천안을 향해 나아갑니다.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꿀만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?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빌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빌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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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. 기침할 땐 옷소배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.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지역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.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걸음이기 실체 여행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상상히 집에 머물러주세요. 사랑과 사랑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